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시리즈 첫 번째는 안 느껴져요라는 주제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선택하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괴로운 훈련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도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더라도 훗날의 영광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그 생활을 견딜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을 선택해서 뽑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이 땅을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지금 당장의 혜택과 유익이 너무 없으면 훈련을 견디기가 어렵겠죠. 국가대표도 그 훈련에 걸맞는 명예도 있고 국가의 지원과 인적, 물적, 채움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또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훗날의 영광만으로는 오늘의 고된 훈련을 무작정 이겨내기란 쉽지 않죠. 성령 강림주의까지 하이청년부는 내가 널 사랑한다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사랑해요? 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하시냐 오늘을 견딜 힘을 무엇으로 주시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의문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뽑으셨어요. 훈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의 삶에서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것까지 머리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죠. 고달픈 겁니다. 차라리 지옥 같은 세상이 되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되지 않나? 그게 더 편한 거 아닌가? 차라리 그 인생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 유익만 찾는 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왜 하나님을 믿어서 그 고된 훈련을 감당해야 되나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꼭 훗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그럼 오늘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엄청 세계적인 무역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도 집중이 되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도 되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이 그 지역에도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고린도라는 그곳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문화가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나 그때 당시나 아니 기독교 역사 전체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 좋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기쁨의 삶을 사는 건 좋다. 그런데 오늘이 너무 힘들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힘든 걸 견디면서까지 그 영원한 행복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 딜레마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 딜레마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건 분명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 당장 오늘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까? 도무지 안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나를 선택한 게 오케이 좋아요. 그 선택이 감사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나를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진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는데 여러분의 삶이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손을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아 열심히 드시네요 이런 건?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거룩한가? 내가 성도라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거룩하면 뭐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를 안 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게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해진 사람들은 그 도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내 지금의 모습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덕성 그 자체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아니다로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설교 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아무리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상황에 빠져 있어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멀어지는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두게 하는 게 사탄이 우리의 죄책감을 쓰는 방법이에요. 야 너 그런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어? 야 그렇게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지어?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한테 나오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의 죄책감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죄 때문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요. 내 의지로 거룩해지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시고 일곱 번에 일은 번을 죄 지어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손을 드신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장의 변화가 내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여전히 같은 실패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반복된 죄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요. 마치 언제 꽃이 폈는지 모르지만 꽃이 피어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꽃이 피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 반복해서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또 나아가고 또 찾고 또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그 어느 날에 거룩의 꽃이 여러분 삶에 피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사실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선택대로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욕심도 부려보고요. 세상의 쾌락도 쫓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인데 이상하게 여러분 거리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 없이 하는 행동인데 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불편한가? 그 느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찝찝함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뭔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평강이라는 부분을 조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평강은요. 성경에서 평안이라고도 쓰이고 평화로도 쓰이고 화평이라고도 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손들어봅시다. 나는 평강, 평안, 화평, 평안 이런 성경에 쓰여있는 게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헬라어로는 다 똑같아요. 에이레네랍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 그 여기에서는 모든 성경에 샬롬이라고 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의 제국은요. 샬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에이레네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썼냐? 팍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 역사 공부할 때 들어보셨나요? 그게 어떤 거냐면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에서는요. 평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팍스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요.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에요. 자 그럼 샬롬과 팍스는 뭐가 다른 것인가? 팍스는요. 여러분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팍스가 가능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돼요. 그 기둥을 하나 세우세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또 기둥을 하나 세워요. 민족 간의 갈등이 없어야 돼요. 또 기둥을 하나 세우시고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 기둥 네 개가 다 있어야지만 그 위에 팍스가 가능한 거예요. 이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팍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팍스는 아니에요. 팍스는 현실의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주어진 이 팍스는요. 이 네 개의 기둥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지만 팍스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모든 팍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게 팍스입니다. 그런데 샬롬은 뭐냐 하면 현실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요. 어떤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이에요. 팍스는 그 상황에선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개의 기둥이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팍스는 기둥 같은 이미지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샬롬은 반석의 이미지를 갖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팍스는 단 하나의 조건만 사라져도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팍스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고요. 내가 원하는 정치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게 팍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둥은요. 필연적으로 모든 기둥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깨져도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는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팍스를 여전히 구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또 다른 조건이 무너지지 않게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팍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둥이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팍스의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네 개가 다 균형을 맞아야 되니까 하나만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건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견디고 이겨내는 평안함 샬롬이라는 거예요. 질병과 재물의 상실과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섭섭함이 느껴져도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팍스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샬롬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누릴 수 있는 팍스가 아니라 모든 조건이 없어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택대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에게 약속하신 샬롬입니다. 당장의 조건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이 있는 청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궁금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사랑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우신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학문에 열심히 사람들이 모인 도시라고 했어요. 그럼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도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겠죠. 근데 모든 교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순수하고 부지런하지만 학문이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교회는 노예들이 많이 모여서 오히려 더 역동적이고 섬김을 잘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서 돈이 많고 풍요한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서로 교회끼리 이루어져서 균형을 맞추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똑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지런할 수 있고요.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다른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무언가를 나에게 가진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니냐.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건 무능한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떻게 보면 너가 미워서 벌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사랑해서 은사도 주시고요. 좋은 선물도 주시지만요. 또 뭘 주시냐면요. 나쁜 상황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쁜 상황은 나쁜 거예요. 좋은 상황은 그냥 좋은 겁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8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려고 때로는 좋은 상황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나쁜 상황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재능과 많은 사건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건으로만 좋은 재능으로만은 하나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충분히 변화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한 다위당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제 리더들하고 나눴는데 리더들은 알 겁니다. 다위상의 인생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왕이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이겨요. 아 삼손이 아니죠. 골리아스를 이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여도 다윗은 만만을 죽인다. 가장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것처럼 다윗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은 이렇게 잘 피는구나. 잘 펼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누릴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칭송이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최고다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울왕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친듯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치는데 사울만 쫓아다니면 그나마 낫겠어요. 다윗이 경험한 사건들을 보면요. 도무지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선심을 베풀어서 구원을 베푼 민족이요. 갑자기 배반을 해요. 그리고 사울한테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여기까지 와요. 그건 도망을 갑니다. 사울왕에서 도망친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스파이로 몰려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옵니다.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400명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400명이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자존감 낮고 잘해주면 왜 잘해주냐고 욕하고 안해주면 왜 안해주냐고 욕하는 사람들을 400명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 사람들 케어만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인생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왜 다윗은 기름 부음받고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을 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알고 깨닫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배신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도 가만히 아빠 사랑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합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해요. 이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직접 당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생기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나님의 불이함을 불평할 만한 일들이 다윗과 요셉의 인생에 끊임없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함이셨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침묵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거냐고 묻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이유 없이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건면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많은 수수께끼가 있을 겁니다. 목사가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여러분의 모든 그 인생의 수수께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훗날 오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내가 그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구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렇기에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샬롬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주고 키워주고 계셨구나.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수수께끼 같은 인생들이 풀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아침에도 해가 없어 깜깜한 저녁에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의구심이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샬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축복을 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